벤틀리 벤테이가 2017년식 차량입니다. XUV 차량 중에서 최고의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12기통 차량입니다. 데타세스 센터스피커 그리고 D2, 2way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캡 30배럿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아주 딱맞도록 장착이 가능한 제품으로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데타세스 제품은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제품이라 아주 퀄러티 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2017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